스타로즈에 오신 걸 진심으로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의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길을 꿇어드리는 본격 타로 인터뷰입니다. 타로나 운세점 이런 거 자주 보시나요? 자주는 아니고요. 어떤 시즌일 때 해가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시 여쭤보긴 하죠. 그런데 귀가 좀 얇으신가요? 좀 얇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얇은 것 덕분에 좋은 얘기들을 들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에너지가 나올 때도 있고 그건 좋은 거네요. 그럼요. 저는 귀가 얇지 않은 편이라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타로점이나 이런 걸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에이 뭐... 그밖에 수업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또 걔 중에 맞는 것들이 있어서 오 신기하다 우연이겠지 좀 밉게 생각하는 편인데 또 맞을지 안 맞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남 얘기 잘 안 듣는다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팬이 오빠 아이라인 그림은 예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그래요. 마음속으로 다 질문할 거리는 생각해 보셨나요? 대표적으로 질문할 거리들이 있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결혼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노라조의 어떤 향후 그런 게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노라조가 지금 30대나 20대 멤버가 모인 노라조가 아니거든요. 부록을 지나서 30대가 없습니다. 지금 뭐... 지금 가열차게 달리고 있거든요. 조만간 가면 앞에 숫자가 막 진짜 거의 뭐... 반세기를 지금 막... 후려칠 만한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노라조의 앞으로 향후에 어떤... 뭐...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여쭤보고 싶고 나이는 뭐 숫자가 불과합니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저희 타로스코프님이 굉장히 영험하세요. 타로뿐만이 아니고 다 하신 적이 없어요. 아 그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관상이요? 아 이거 벗고 있어요. 기단 없이 정말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빠지고 타로스코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모실 건가요? 먼저... 제가요? 네. 네. 제가 먼저... 이거는 보시기 전에 본인이 보고 싶으신 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걸 할까요? 부기영화? 그... 사람이 또 살면서 어떤 의식주나 여러 가지... 또 주변 사람들 챙기고 뭔가 도우려면 내가 좀 있으면 좋잖아. 아 그럼요. 통 큰 기부. 네. 그러려면 벌어야 돼. 벌어야죠. 그거부터 합시다. 그러면... 우리 놀아줘가 2019년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얼마를 벌까요? 아 안돼요. 얼마가 나와? 갑자기 숫자가 뭐... 밀리언 뭐 이렇게 나오냐? 재물운이 전반적으로... 재물운이... 아 이게 안 보내드리라... 이게... 뭐라 좋아해 재물운? 재물운. 원하시는 만큼 섞으신 후에 마음에 드시는 카드 3장을 차례대로만 주시면 돼요. 그래도 섞는 것도 잘하거든요. 이게 외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외국 분들도 이렇게 섞나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고 외국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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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기겠다.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재물운이라는 그... 목표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뽑아야지. 내가 좀 똥손이라서 이게 잘... 아... 이게 아닌 거 같다 싶으면은 다시 섞으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 맨 처음에 본 게 제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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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어... 그림 예뻐 보여.